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양의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잘 매시거라 눈여기는 되겠고 성금이네 언제 드리겠습니까? 위툴 그렇게나 빨리요? 드디어 발려가는군 그래 집한테 값을 기장 한 명한테 받어 이것만 주고 갈 테니까 너 내 사람이다 내 정인은 걸어 너다 쓰러지는 바람에 난이 안 돼! 정인이 있느냐? 예 너의 마음을 얻겼다 그 후에 너의 몸도 얻게 세상에 관할 터는 도적놈들이 어디 있습니까? 난 모욕한 짓이야 네 기둥서방은 죄를 공모한 사실은 알고 있느냐? 반드시 두목은 잡아야 한다! 걸어 걱정 말아 용어 죽을 수도 있어 그 천안 놈이 나보다 세다 미안하다 내 정인은 걸어 용어 너다 인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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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